임선비랑 롤 듀오 임선비 누나랑요? 나 임선비누나 팬인데 임선비반 개가와 듀오 섭외한 후 듀오 섭외했다고요? 선비누나가 나 아시나?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잡았어? 신기하네 명진이 끝났어 어 그래? 잠깐만 와 이걸 진짜 잡아왔다고? 아 샤코타인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연승 청계 미션이라도 해가지고 달려왔는데 푸른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저 림강철이요 누나 진짜 팬이에요 저 근데 진짜로 아니 근데 조법춤을 그렇게 잘 추신다면서요? 누나보고 배웠죠 아 그럼 저도 나중에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알겠습니다 초대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 그 뭐지? 그 샤코밖에 못하신다면서요? 아니 근데 저 다른 거 잘 안 돼요 아 아 에? 누나 눈 라잉이요 제가 온디 갈까요?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제가 서포트 샤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9살입니다 말 놓게? 그래? 그래 요 너도 나 너도 나 누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아 나 31살이야 아 알겠습니다 어어 어이 동생? 아 이게 무슨 꼰대에요 아 그 샤코야 어릴 때는 그 두 살 차이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? 어 알지 나 두 살 누나한테 맞아본 적이 있긴 해 고등학교 때 아 그래? 근데 나쁘진 않았어 아 나쁘.. 맞았는데 나쁘지 않았다고? 어 그때부터 조금 그때 어 그렇게 된 거 같아 어.. 어.. 아니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? 영진이라고 불러도 되고 샤코.. 샤코라고 불러도 되고 그래 그죠 영진이라고 부를게 그게 더 친근해 보인다 오케이 성이 뭐야? 성이 뭐야? 난 노령.. 노 아 노.. 노.. 아 그래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노령진이라고 했구나 어 대박이네 누나 원래 원딜러야? 아 나 원딜도 하고 탑도 하고 나 가끔 미더도 가고 정글도 가고 나 서포터도 가 아 다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구나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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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해서 그런구나 어 어 온라이너네 아 내가 오랜만이긴 한데 이 아펠리오스 좀 한번 해봐도 될까? 어 해 해 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킬 해줄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내가 또 그거 킬 따랑 못 참아 아 킬 무조건 줄게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킬 미션 이런 거 없나? 누나 저기 공주로 만들어줄게 내가 아 킬 나 킬당 100개야 오케이 킬당 100개? 오케이 좋아 너 9 대 1로 나눠줄게 오케이 어 오케이 내가 9지 그러면 어? 아니야? 어 나야 내가 9야 오케이 누나 킬 많이 먹여줄게 아 9 대 1로 나눠 아 깼어요 8 대 2 8 대 2 오케이 좋아 아 오케이 8 대 2 오르가나랑 진인가? 어차피 8 대 2면 중간에 어차피 협상이 한번 있을 예정이야 왜냐면은 어 일단 이따가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어 가보자 어 2연승 500개 까지 좋습니다 각방 근데 나 이거 1렙 때 엄청 약하잖아 그치?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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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쎄 죽여봐 해봐 오케이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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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 좋아 미니언 잘 먹어야 돼 어 알았어 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대답은 잘하는데 저기 오케이 어 얘 노릴 거야 자신감 있게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어 어떻게 해? 죽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닌다 죽여주네 얘 너 포 먹었냐? 누나 손이 너 포 먹은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오케이 내 대포 나이스 대포 못 먹었어 오케이 좋아 정진아 어 괜찮아 괜찮아 너 혼자인 척 해 계속 알았어 해봐 앞에서 까돌아봐 내가 내가 그거 해줄게 나 이제 큐맞으면 이거 사망이야 알지? 알아 알아 내가 대신 맞아줄게 큐로 뭔 말인지 알지? 나 믿고 해 알았어 자신감 있게 해봐 내가 큐로 막아줄게 어 알았어 어 뭐야 막아준다며 아 미안해 어 아 잠깐만 잡았어 어 응 누나 제물로 바치고 잡았어 나이스 아니 나를 제물로 바치고 나 온 딜러야 후 여기 뒤에서 몰래 돌아오고 있거든 이거 보자 누나 누나 이거 봐봐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내가 킬 막았어 누나 이거 킬 줄까 안 줄까 둬야 돼요 둬야 돼요 7대3으로 올려 그러면 미안해 아 아저씨 아니 아 풀들 넣었는데 아 여기서 이제 협상 한번 해볼까 7대3이야 8대2야 빨리 얘기해 누나 킬 못 먹어 7대3 7대3 오케이 일단 7대3까지 올라갔어 어 어 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래 어 여깄다 다이나 잡자 그래 오케이 줘봐 나 탈재 걸었어 보여줘 그렇지 아 이게 내가 왜 죽는 거야 나 왜 죽으냐 오케이 누나 제물로 바치고 그래 다이나 잡았다 아 또 내가 또 제물이야 욕 먹고 있는 거 같아 누나 어떻게 해봐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누나 뭐 없어? 아 있어 가자 데리고 와 어떻게 데리고 와 저걸 아 나 폭 딜인데 지금 아 까비 뭐야 너 어디가 어디가 나 여깄어 누나 해봐 누나 다 제물로 바쳤어 나를 보여줘 누나 아니 셔 아니 저렇게 셀 수 있어? 아니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아 펠리아스 후반 템프잖아 그치 맞아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 누나 안 돼 어떻게 지켜 어떻게 지켜 아냐 아냐 그냥 우리 죽자 아 그래 행복해지자 어쩔 수 없어 아니 베인을 저렇게 키울 수 있어? 안 되겠어 누나 내가 원딜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다른 원딜이었으면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? 다른 원딜 해볼래? 어 어 아 내가 다른 원딜 보여줄게 아니 난 또 샤코를 졸라 잘해가지고 버스 탈 줄 알았지 어? 전판 손풀기였으니까 방금 주셨던 미션 한번만 두세요 네? 좋다 나도 2연승 500개 있었는데 아 오케이 그럼 이번 판 우리 도전 안 했잖아 아 맞네 도전 국룰 안 했지 오케이 우리 도전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킬당 100개 또 들어왔어 오케이 일단 지금은 9대1이야 협상 안에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게 오케이 너 아 야 이거 저격이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럼 내가 다른 것 같게 쓰레쉬같은 거 아 망했다 왜 샤코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아니 뭐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쓰레쉬는 실버 정도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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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이번에 캐리해준다며 근데 알았어 내가 캐리해줄게 오케이 징크스로 세게 갈까요? 아 나 징크스로 페타킬 해본 사람이거든 어떻게 징크스 세려? 오케이 세게 한번 가자 어? 세게 한 대 때리지 마 안고 싶게 해줘 오케이 야 근데 그 영진아 응? 너 이상형이 뭐야? 나? 나? 막 하는 여자 아 그래? 아 또 난 나 저격하네 그래? 대놓고 저격하네 지금 어 누나는 지금 착한 거 같은데 아쉽게도 나? 어 내가 막대하는 걸 좀 보여줘야겠어 누나 약간 모범생 같아 내가? 응 나 아주 개차반이야 그래 어? 술 먹으면 개된다는 얘기 있던데 그거 맞아? 아 나 개수준이 아니야 쓰레기야 거의 내 별명 인간 쓰레기야 어 오케이 나 인간 쓰레기 좋아해 내가 분리수거 잘하는 스타일이야 아 인간 쓰레기 좋아해 아 그래 분리수거를 또 좋아하는 편이구나 어 잘 좋아가 그런 거 누나 일단 인베 가자 아 인베? 오케이 좋아 너 또 이게 큐에 자신 있구나 어 나 자신 있어 이미 끌었어? 응 봤지? 어 간다 오케이 가자 어 여깄다 하나 둘 셋 얍 오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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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막타 귀신이네 아니 이게 왜 먹어지냐? 아 내가 샷코아동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니 와 너 어? 키랑 100개 미션 까져 먹었어? 일단 협상 시작하자 누나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8대기야 응 오케이 알았어 이번엔 CS 잘 먹어야 돼 아 나 징크스로는 매우 자신 있어 일단 먹어줘 이거 사곤산으로 알았어 아아 뭐하는 짓이야? 이거 버그가 있나? 누나 끌게 끌 수 있으면 바로 끌어 오케이 누나 이미 끌었어 어? 아 죽었다 얘는 어 사망 오케이 딜 교환 너무 야무졌다 어 끌게 서니랩 찍고 어 해봐 찍었어 뭘 찍었다는거 제가 이렇게 도끼로 찍었어?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상대 언제 브론즈라고요? 아이 큐투하네 누나 끌었어 어 잡아 끌었어 어 안 돼 누나 잡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 너 이럴 수 있어? 아냐아냐 이건 내가 줄게 아니 아휴 좋았다 아니 이거 죽으면서까지 너 맡아먹으려고 방금 전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대라도 더 때린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서운하게 얘기하네 아니 아니 마지막 방금 전에 내가 무조건 잡는거였는데 아니 혹시라도 한 대라도 와 소름끼쳤다 방금 전에 아니야 아니야 그럼 7대3으로 가볼까 아 이런식으로 협상을 한다 알았어 7대3 해줄게 나한테 좀 나눠줘 알았지? 오케이 이번 내가 누나가 캘 해야된다 내가 캘 안먹으니까 아 당연하지 오 좋아 오 변제 평타 변제 데프트식 평타 변제 아니야 그거? 끌었어? 어? 뭐야 공기 끌었어? 어 끌었어 어 언제 끌어? 아니 시선을 끌었다고 아니 입으로 그거 하지마 말하라고 아니 관중의 시선을 끌었다 아 관중의 시선을 끌었다고 알았어 알았어 누나 랜턴 어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어 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끌었어 끌었어 아니 뭐 아니 뭐하는 짓이야 너 내 화를 끌었어 방금 전에 아니야 이번엔 아니 이거 쓰레쉬 WID 이름이 어둠의 통로거든? 어 그래서 안 돼 이거 누나랑 나랑 어둠의 통로로 아니 그게 뭔 개소리야 이봐 이번에 오케이 나이스 어 오케이 오케이 실각 볼게 어 끌었어? 아 아니 어떻게 찍었냐? 어? 포브스 선정 내가 저기 우리나라에서 챌린저 찍은 게 가장 이상한 사람 1위에 뽑혔어 아 진짜 야 1위 어디서 1위 해보는 거 아 대단한 거야 그니까 끌었어 미니언 가자 어 가자라다 이거는 죽었다 세라핀 잡을게 오케이 나 죽어 오케이 어땠어 방금 미니언을 끌어가지고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어 그래 좋았어 좋았어 이런 판다 아주 지렸다 어 오케이 방금 매우 챌린저 같았어 끌었어 오 뭐야 누나 나를 좀 믿으라고 왜 방금 안 싸웠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몇 번 못 끌길래 아 그래? 어 너 자신감니까 들어가서 싸워봐 내가 레넨 줄게 앞으로 쭉 들어가 여기까지 들어가 알았어 끌었어? 어 어 때려 싸워 잡아 아 아 아 아이씨 야 미안한데 그 타워로 내가 두 어 어떡해 아니 이거 내가 끌어줄게 그냥 내가 끌었다고 하면 그냥 들어오면 돼 아 그냥 무지성으로 아이씨 그냥 무지성으로 끌어 아래 그치 아니 이거 뭐야 아 니한테 말하다가 아 아 오케이 와드를 너무 야무지게 박네 끌었어 어 아 아 때려 계속 때려 오케이 나이스 끌었어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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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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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 오 와 미쳤다 이건 이거 밀어버릴까 그냥 오케이 밀어버리자 어 내가 뒤에서 보고 있을게 혹시 누구 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아 누가 와도 이겨 나 지금 스킬을 궁도 안 썼어 오케이 타워 혼자 먹였다 어 아주 굿 이번에도 누나 먹고 커 어 알았어 내가 이번에 빠질게 누나 혼자 먹어 오케이 다 먹었잖아 나 나 아니 더 뒤로 빠져야지 그걸 알고 있네 아 해봐 내가 다 이거 해줄게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호흡이 너무 좋았다 오케이 집 갔다가 이제 돈이 너무 많아 나 이제 그냥 다 나와 다 나와 누나 얼마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아 지금 1900원 1900원 밖에 없어? 아니 원즐인데 왜 이렇게 못 먹었어? 나 지금 3500원 있는데 어? 그 밖에 없어? 너 어떻게 하다 돈이 그렇게 많아? 아니 그렇게 됐어 어쩌다보니까 그래? 어 아니 쓰레쉬 템이 더 좋아 그러니까 누나 나 이거 터보 탱크 있거든 바로 걸게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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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그렇지 끌었어 얘까지 봐 얘까지 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끌었어 아아 아아 누나 살려줘 안되겠다 너 죽여버려야겠다 아냐아냐 누나 차아 나이스 아아 아 뭐야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빨리 아 너무 쉬웠다 이거 아 아 돈 더 먹었어야 되는데 내보자 7킬 좀 아쉽네요 저는 400개 어 영진이는 300개 이렇게 주세요 오케이 어때 계산 좋았어 어 이번에 뭐하지? 혹시 좋아하는 서포터 있어? 아니 내가 세나 해줘? 세나랑 샤코 조합 어때? 어 나쁘진 않은데 그래 그래 우리 영진이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당연하죠 어 아니면 신지드 할까? 신지드? 못 믿는 눈치다 어 아이 나 아니야 너 자신있음 해 난 믿는 편 오케이 어 어 어 간식새나 킬당 200개네 이 새끼야 이 깨줘? 이빨 깨줘? 킬당 200개야? 아 이번에 킬 줘야겠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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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천 개 주셨는데 그 뭐야 끝나고 그 영진이의 우리집 보고 가라는데? 아냐아냐 우리집은 안되고 근데 아니 우리집 그러면 너 조파춤하고 조파춤하고 우리집하고 두개 해주면 안돼? 나 준호 되게 좋아한거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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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집 개쩐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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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춤 잘 추는 사람 너무 좋아해 나 진짜 나 나 댄서잖아 아 누나 댄서야? 뭐어 어 아 나 본업이 댄서야 하루에 춤 80개가 출 수 있어 80개를 준다고 춤을? 어어 나 저번에 80개인가 췄어 하루에 어 진짜? 어어 누나 리시하고 와 누나 서포터하니까 내가 먼저 가있게 어 아 뭔 소리야 내가 원딜 아니야? 아 그랬나? 아 근데 너가 CS 먹어야지 알지?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 내가 CS 먹을 수 있을까? 먹을 수 있어 야야야야야 피즈 서포터다 쟤네 좀 쟤네 정신 나갔다 맞네 쫄지마 쫄지마 당연하지 오오 빙결이랑 정신 못차리는 중 좋아죽는 중 좋아죽는 중 좋아죽는데 진짜 강대 여름인데 아주 시원하게 좋아죽는 중 어 너무 시원해 어어 봐봐 봐봐 들어오게 해봐 누나 오케이 내가 들어오게 할게 막 앞에서 들이댔게 미인계 써 미인계 아니 안 통하는데? 전혀 안 먹이네 미인계가 안 통하네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나? 뭐라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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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농 농협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농미란 이런 것도 필요한 거라고 알겠어? 가다 가자 가자 해봐 잡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나이스 어 잘 맞는데? 신지드 세나 이거 LCK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완전 좋다 우리 거 뭐고? 응 아 좋긴 하네 그러니까 얘네 와도 이길 수 있어? 어 어? 누나 어디 갔어? 어? 아니 쟤가 6렙이었네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지드는 강하다 방구차 방구차 아잉? 아 시청자가 그러는데 노영진이랑 노인이랑 두 번 한다고? 아 좋아 아니 아 잘못 봤나? 노노 듀오라고요? 아 아 제가 무슨 노인이에요 어 좋아 좋아 좋았다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야 원래 노가 두 개면 그래도 수부적이면은 원래 긍정의 의미가 있어 이거 괜찮아 그게 무슨 개 개같은 돌이야 가봐 보여줘 그렇지 궁 써 그렇지 오오 오! 와 호흡이 너무 좋았어 어 아주 좋았어 나 이거 회복 어땠어 어 좋았어 어 가고 있어 가 끝까지 가 와 나이스 가자 가자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아 포기 안 해 으으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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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노노드 요거 간다 나이스 노인과 노영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야 기다려봐 거기 모르는 척해 누나 혼자 가 혼자인 척해 그렇지 좋아 좋아 가자 오 잘 맞추는데? 누나가 잡아 나이스 아 나이스 누나 이거 불러먹어 어 오케이 누나가 캐리하니까 누나가 데프트야 어 오케이 나 데프트야 노프트 노프트 노인 데프트 노대? 누나 제드랑 1대1 해봐 제드 이길 수 있어 응 아 나 더플로우파에 썼다 그브가 와서 진 거다 알겠지? 심적으로 불안해서 그랬구나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어 나 어렸을 때부터 2대1로 이렇게 맞은 기억이 있어? 심리적인 압박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PTSD 왔네 여기 여기 문도 있어 문도 뒤로 숨어 아니야 아니야 난 숨지 않아 어? 에? 어떻게 챌린저 찍은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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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드는데 아니 봐봐 상황을 봐 어떻게 됐어 좋아졌잖아 내가 하나 희생으로 인해서 서포터가 이런 거 아니겠어? 아이고 그거 또 맞긴 한데 방금 전에 문도 뒤로 숨었으면 더 좋은 결과 너도 살고? 그랬으면 상대가 도망갔을 거야 난 도망치지 않아 주인공은 원래 도망치지 않아도 아니고 오케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와 좋았다 오 나이 싸인스 아싸 통순님 5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2연승 미션까지 성공했다 아 2연승 미션 나이스 우리의 호흡 좋았다 누나 너무 수고했어 아니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마 아니 뭐가 보여주기로 했잖아 큰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 보여주기로 했잖아 우리 집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놀이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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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놀이집 32500명 아유 우리 모자란 영진이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뭘 모자라예요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와 세팅까지 지리는구만 이거 여캠들이 한다는 어? 세팅 놀이집 뭐야 아니 아니 옷 갈아입은 거야 설마? 소리가 지금 안 들리네 뭐야 이게 아니 셔츠로 갈아입은 거였구나 풀캠 가야지 풀캠 뭐야 왜 이렇게 야해 야 왜 이렇게 야해 바지 뭐야 아니 바지 뭐야 바지 잘 추는 것도 같고 못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나랑 비슷한 과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무슨 응원 난 내꺼네 아 진짜 뭐야 진짜 개뻑지 쥐개가 아니냐 쥐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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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영진아 뭐해 아 너 너 내꺼 하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야 우리 내 땡기 실력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아 좆밥춤 콜라보 어때 콜라보 어어 좋지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? 아 준비됐어? 아 됐다고 이 새끼야 준비됐어? 아 이 새끼야 됐다고 야 됐어 영진아 시작을 해 네 방송하면 음악 듣고 따라오는 중이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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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사스케 아 못된다 아이씨 아이씨 아니 괜찮더라 아이씨 아니 괜찮더라 위반을 해 줘서 형! 표정 땡에 왜! 표정 땡에 왜! 표정 땡에 못 치겠어! 야 영진아! 아 니 표정때문에 못추겠어 니 표정은 왜그러는데 표정때문에 웃겨가지고 춤 못추겠네 오케이 이 좆밥춤은 너가 이겼다 오케이 수고했다 일단 아까 킬한거 이거 나눠줄게 아니야 야 다음에 또 놀러와 알았어 수고했어 야 오늘 수고했어 수고했어 치어리딩을 또 보여주라고 하라고? 아 근데 쟤 춤 못추는데요 여러분들? 아니 저랑 비슷한 춤 잘추는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영진이 웃는거 이쁘다 아 그러네 영진이 근데 왜 팬분들이 우리 영진이 영진이 하는지 알겠어 아주 아주 큐트하네 아